예, 많이들 계신 분들도 많고 또 뭐 들어오지 못해서 마당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평산 책방은 문장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우선 평산마을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지산마을 부재장에 오셨어요? 서리마을에서도 오셨어요? 아예 지산이 가까이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평산 책방은 오늘처럼 우리 평산마을, 지산이, 항면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가 작가를 초대해서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강연을 하거나 또는 작은 음악회 같은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역시 첫 번째 행사가 제일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로 아주 뜻깊은 작가의 만남 우리 초대 응해주신 우리 정지아 작가님 그리고 또 이 특별한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시작할 때도 음악이 좋고 마실 때도 또 노래 한 곡이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양산 지역 음악인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자리 잡게 된 그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양산 사람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통령 맞추고 나면 다시 내가 살던 양산으로 돌아와서 양산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양산 지역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봉사를 할 여건은 되지 못하니까 또 제가 책을 좋아하고 하니 책방을 이렇게 열어서 책방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 함께 만나기도 하고 함께 챙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문화 프로그램 이렇게 쭉 해나가면 그것이 내가 사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장소가 앞으로 좀 더 넓어지겠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못 벌어갑니다. 그런 장소 마련해야겠습니다. 역시 그런 만큼 이 평산 책방의 성공은 우리가 마을 주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참여해 주시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책방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문화 프로그램도 계속 활발하게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성 책방이 하나의 자랑성이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우리 이상님께서 또 작은 음악회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연주도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에도 필요합니다. 구레라는 곳에 내려와서 산 지 12년이 되었는데 아마 시골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시골 살면 음악을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냥 바람소리, 새소리가 음악이라서 제가 서울 시티걸로 살 때는 라우마인오프를 즐겨들었었는데요. 지금은 바람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 소리로 오늘 들었어요. 어디였던가요. 그 책방 방문객 분이 대통령님께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또 이 아버지의 해방이 또 추천하셨어요. 저기 책 다 나갔댔죠. 대통령님이 거듭 거듭 추천을 하시는 책이 된 작가님의 마음이 어떨지 사실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별 복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58년간 못 받은 복을 올 한 해에 다 막 작년, 올해 다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어디 강연 가면 제가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한 값에도 뜰 수 있습니다. 저 그전까지 만부 작가였거든요. 만부 이상 책을 팔아본 적이 없는데 문 대통령님 덕분에 25만부 작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한테 빨리 책 내신 분들은 얼른 갖다 드리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25만부가 틀립니다. 저는 오늘 책과 별로 가깝게 살아오지 않으신 저희 동네 학교도 다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실 줄 알고 사실은 제 작품을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책과는 그렇게 깊은 연관은 없이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빨치산 아버지의 추쟁기를 다룬 소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추쟁기 없습니다. 그냥 불의 사람 산에서 4년을 계셨고요. 4년 후에 불회로 돌아와서 불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양산 사람으로 퇴임 후에 처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책방의 첫 작가가 돼서 영광입니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장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자제분들은 절대로 작가 만들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그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는 사람들을 다 면밀히 관찰하고 장례식장 풍경이 어떤지를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 풍경이 다른 보통분들하고 좀 달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말년에 조선일보만 구독하시는 우파 친구와 제일 친하게 지내셨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몇 테이블 앉아계시고 또 몇 테이블에는 저희 아버지를 변절자라고 생각하시는 전향하지 않으신 그래서 감옥에서 40년 정도 수감생활을 하신 빨치산 정말 전통 빨치산 분들이 몇 테이블을 타지하고 계시고요. 아버지가 목숨을 살려준 분도 계시고 아버지를 살려준 분도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깥에서 뭐 분수의 화환이 몇 개 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 화환을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빨개이가 죽었으면 박수를 쳐야 돼요. 하면서 침을 뱉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 이거 소설로 쓰면 되겠다. 한국 사회에 축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미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낡은 게 되어 버렸고 또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아예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들하고 친구처럼 막역하게 지내는데요. 제자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어이 정선생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이 정선생 우리도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써봐. 이게 그들의 요구였어요. 이걸 쓰면 또 그들이 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예 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가 신여성입니다. 두 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든 둘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여든 넷이셨는데 5만 병이 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엄마한테 맨날 대들기나 하고 이런 냉정한 자식이었는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는 함께 있어야 되겠다 뭐 2년이면 더 끊하지 않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불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대 뭐 계약직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직장도 정리를 안 했어요. 엄마 금방 가실 거니까 다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20시간을 이틀 만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날이 지금은 제가 심간이 편해가지고 살이 쪘는데요. 그때는 살이 삐졌기 좀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저희 엄마가 아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그 이듬해에는 아예 껌은 머리가 나요. 또 그 이듬해에는 아예 눈이 볼가져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시골살이가 정말 괴로웠어요. 시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새카맣고 이래가지고 촌년같아 보이시겠지만 저는 시티걸입니다. 그래서 시티걸의 첫 번째 원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골 분들은 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남의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어이 있는가 그러시거든요. 어이에 문 열고요. 있는가에 들어와 계시네요. 저의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낯설었고요. 서울에서는 친구가 오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한 20분 전에 왔는데 청소가 덜 되어 있으면 예 기다려. 그래놓고 좀 말끔하게 치워놓고 정돈된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 관계의 기본인데 여기서는 그냥 저에게 어떠한 시간도 기회도 주지를 않습니다. 꾸밀 시간도 없어요. 그냥 몸배 입고 있다가 나가야 되고요. 어떤 날은 읍내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제 팔을 팍 잡으십니다. 어이. 서울에서는 성추행입니다.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노인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자네. 저희 아버님 한자가 문자 한자거든요. 문창이 딸내미 아니에요? 아 네. 그랬더니 아버지를 빼 박아 부럽구만이.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아버지가 아주 객관적인 분이시라서 제 외모를 하의 상이라고 평하셨습니다. 그 하의 상 아빠 겁니다. 엄마는 상의 하 정도는 되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이 가세 저한테 시간이 있냐고 묻지 않아요. 저한테 어디로 가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이 가세 해서 따라갔더니 시장 골목 안에 흐름한 선술집 같은 데에요. 저기 앉더니 어이 그거 주소. 제가 먹을 건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왜 시키셨는지는 알겠어요. 전어 회부침이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딸이 식성이 같지 않습니다. 회를 못 먹습니다. 뭐 그냥 시골이라는 공간이 거의 이런 곳이고요. 이것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저는 이 소설의 모티프가 된 장례식에서 만난 사람들 그분들이 다 엄마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저는 그분들을 엄마 장례식 때나 한 번 더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굴에 내려가서 사니까 계속 찾아오십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여기 그 언니 와 계시는데 떡집 언니가 저에게 온갖 장아찌를 담궈 주시는데요. 저는 장아찌의 종류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전주하신다고 전 부쳐 오시고 뭐 제가 생김치 제가 가난한 봉주여가지고요. 담아놓은 지 이틀 되면 김치 안 먹습니다. 그날 담고 내일 오전까지만 먹는데 그런 김치 늘 담아가 주시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전화해서 언니 고추장 떨어졌어요. 뭐 이러기도 합니다만 처음에는 아 왜 주나 시티거래 원칙 두 번째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돌려준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주는 직접 농사지어서 짜온 참기름 몇 병 농사지은 뭐 찹쌀 토종닭 뭐 이런 선물에 선물을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처음에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좀 비싼 걸 사드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돈으로 짓밟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너무 사소하게 해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지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사이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머리로는 계속 싫어하고 있었어요. 엄마만 가시면 바로 서울로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저희 엄마가 딸을 인간 만들고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나 봅니다. 안 가십니다. 그래서 12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7, 8년, 8, 9년쯤 지났는데 제 친구들이 오더니 넌 두려워 오더니 사람이 됐다. 그래요. 제가 원래 엄청나게 까칠했거든요. 친구 한 10년을 만나야 친구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20년쯤 만나야 아,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의 딸이라고 가장 구박했을 사람들이 속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물들 다 싫어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다 싫어했고요. 권력에 악어하는 사람 싫었고요. 엄청한 사람도 싫고 둔한 사람도 싫고 싫은 걸 얘기하라고 하면 석달 열흘을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이랬더니 네가 지금 불에 내려와서 함께 노는 친구들을 보래요. 그래서 돌이켜봤더니 아, 제가 옛날이라면 함께 놀지 않았을 사람들하고 예전보다 더 깊은 마음을 나누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엄마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제가 시티걸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거리감이 사실은 뭔가 생각해 보니 제가 시티걸이 아니더라고요. 빨지산의 딸로 살아오면서 저는 대학 때까지 저는 빨지산도 아니고 저는 사회주의자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내 정체를 알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내치지 않을 사람인가 아닌가 를 늘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빨산의 딸이라는 책을 쓴 이후로는 사실은 그 한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 사람을 대하는 거리감 개선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베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분들이 그걸 다 깨트려 주셨어요. 그래분들이 저희 엄마한테 왜 자라겠습니까? 그분 옛날 빨지산 출신이고 지금은 다 늙어서 한 말 또 합니다. 떡집언니는 우리 엄마가 한 똑같은 말을 한 천번씩은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다 제 자랑입니다. 우리 딸이 언제는 이랬고 언제는 이랬고 이런 말을 저는 제 얘기 때도 엄마가 그걸 백번씩 얘기하면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남의 엄마가 남의 딸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몇 백번씩 하는데도 꼬박꼬박 찾아와 주시고 우리 엄마 돈 한품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다양한 전을 붙여오시고 이 마음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뜰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의 사람들이 엊그저께는 농사짓는 분이신데 그분이 전화하셔서 술이 약간 취하셨어요. 그러더니 어이 내가 요즘에 자다가도 웃네 그렇죠? 왜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네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네요. 남남입니다. 아무 편한 관계도 없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소설가라고 할 때 가끔 상을 받는 걸 보니까 글은 잘 쓰는 모양인데 돈은 없어. 그래서 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늘 고민이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뭐 뉴스를 보완하니 돈 걱정도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당신 일처럼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저는 서울의 어떤 관계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정말 쌩콩한 서울래비 같던 제 마음을 녹였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 제가 이거 못 쓰고 있었던 이 소설을 어느 날 문득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맨 처음 떠올렸을 때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과 같은 이데올로기 얘기를 조금 정면으로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었던 건데 아 이건 이데올로기 얘기가 아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지켜보고 견뎌봐주고 어떠한 사랑을 나누고 살았는가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힘든 게 그 관계거든요. 서울에서는 이런 진짜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일 기회가 잘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샤넬 메고 다닐 돈도 없는데 우리에서라도 샤넬을 사서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리고 꽤 그럴듯한 삶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서 팔로워가 수만 명이 생기더라도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진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이게 겉멋을 구려가야 아무 자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샤넬을 들고 그래 음내에 나가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여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합니다. 아 자가 월급이 200도 안 된다든지 모은 돈이 있어갖고 천만 원짜리 백을 메고 댕기까잉 차에 백불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큰일 나그러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쓰겄는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서울 사람 삶을 따라가고 싶고 뭐 이래봐야 금세 동네 사람들의 제지를 당해요. 본색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 나를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나를 나답게 보게 해주는 이런 동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사실은 지금 서울 사람들의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소외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비로소 10년만에 쓸 엄두를 냈고 처음 두 문장 쓸 때 조금 골치 아팠고요. 제가 이 글을 시작할 때 전략을 딱 두 가지 세웠습니다. 하나는 일단 가볍고 경쾌해야 한다. 그래야 요즘 어떤 분들은 이데올로기 좌우 얘기만 나와도 골머리 아픈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이 책을 읽게 만들려면 최대한 가볍고 유머러스하고 경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저 이거 쓰고 나서 빨수산 어르신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자네가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희화화할 수 있는가 이렇게 화내셨어요. 근데 이건 전략입니다. 저 아버지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야기만 쓰면 이거는 소설로서의 가치가 없고 이거는 그냥 사부가 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빨수산에 대해서 한때 빨갱이 활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들려면 그 보통의 평균치의 시각을 이 딸이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소설 초반부에 아버지의 삶을 굉장히 냉정하고 혜화시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만들었고요. 뭐 그 외에는 이 캐릭터들은 제가 불에 내려와서 12년간 연구한 결과 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사실인 줄 아시고요.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없다. 자꾸 다큐라고 하십니다. 소설입니다. 몇 분에게서 몇 개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 진실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한 거고요. 제 엄마 아빠 이야기만 근데 소설에 100% 사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하는데요. 일기조차도 100%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글은 보는 타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현실에서는 본질이 잘 안 보입니다.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설은 사실은 허구가 한 70% 그러나 출발은 사실이긴 했습니다.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이 뜨고 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지금까지 망부작가가 아니었겠죠. 이미 20만구 팔았을 겁니다. 여전히 모르겠고 다만 제 전략도 어느 정도는 먹혔다. 그래서 이것이 빨치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차연을 가진 이웃의 이야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 라고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특히나 아버지와 잘 지내는 자식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모든 자식은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회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회야 후회하게 되는게 자식인 것 같고요. 그런 마음에서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효의 죄의식을 이 소설이 조금 건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제 아버지 이 소설 속 주인공 아버지를 떠올리는게 아니라 독자들 스스로의 아버지를 떠올리시는 것 같고요. 그 점이 어느정도 높였을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보다 더 분원적으로는 대통령님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의 추천이 사실은 이 책이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도 다시 깨달았고요. 제가 불의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가 이 소설을 반응하게 했다는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세상에 쓰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머리 나쁜 사람도 싫어하고 뭐 이렇다고 했지만 분한 사람도 싫어하고 분한 사람들이 있어야 예민한 사람들이 화낼 때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 불이 붙어있으면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서로를 못 견뎌줍니다. 누구 하나는 무덤하게 옆에서 화를 내도 짜증을 부려도 참아주고 뭐 머리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 다 예리하고 머리 좋으면 세상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모르고 눈 감기도 하고 이래야 사랑을 받고 나는 것 같고요. 제가 돌입해보니까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제가 상주하난데 아무 문제없이 잘 치렀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 제가 정말 싫어했던 오질아퍼들이 사방에서 도와준 결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어떤 사람을 옛날에는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은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론이었다면 아 저 사람은 사람이 굳은 해가지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잘 묵묵히 견뎌나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받고 말하면 누구나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누구나 아름다운 아버지의 해방일지 속 인물들을 창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이유야 있을텐데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다음 소설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이 뜬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근데 그 분은 계속 찾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떴나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망하고 있고 저것 때문에 떴나 해서 저렇게 만들어 보면 또 망하고 그래서 싸이 최초로 망하고 있답니다. 아 그 말은 저더러 쓰던 대로 쓰라는 말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쓰던 대로 쓰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 그 제가 어떤 분이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도 한마디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사회주의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베를린 향벽이 무너질 때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이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버지한테 정말로 정색을 하고 물어서 저희 어머님은 그날 우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하루 왼종일 테레비를 보고 계셔서 제가 아버지한테도 싸가지 없는 딸이여가지고 아버지가 믿었던 이데올로기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나는 사회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 인간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때는 그 대안이 사회주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결론은 저희 아버지는 편견 없는 평등주의자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 이렇게 애들이 모여있으면 그중에 옷이 제일 괴제제하고 코 찔찔 흘리는 애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서 코를 소매로 닦아주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미의식이란 게 없나? 이 분야도 있는데 왜 하필 제일 못생기고 제일 더럽고 이런 애한테 가서 안아주고 일어나? 이 분야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미친년이다 이러면서 돌도 던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참 돌이켜보면 잔인한 일인데 그럴 때 저희 아버지는 유일하게 그분에게 말을 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밥은 잡샀어 그러면 그분이 말은 안 해요 그분이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몸을 빽빽 꼬면서 이렇게 웃으셨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차피 말 안 할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이렇게 매번 말을 시키나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아버지와의 모든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했는데 아 아버지는 입성이 안 좋고 꾀재재하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가장 덜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라도 자기의 사랑으로 그것을 조금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미친 사람이라 제 정신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다른 이웃에게 말을 걸듯이 이렇게 밥자 쌌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쁜 애들이 좋고요 지디가 좋고요 개 고양이도 귀여우면 예쁜 애들이 좋고요 그러나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똑같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계속해서 구례에 살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아 이제 작가님 돈도 버셨는데 서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서울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자신도 스스로 남과 비교하면서 살거든요 제가 어떤 작가를 만나면 제 요즘에 책이 몇만 부 나갔대 그러면 나는 마음부터 안 나갔는데 싶으면 기죽고 이게 도래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저 떴다고 동네 분들 전혀 모르십니다 저희 주인 아저씨가 두 달 넘었나 이제 감나무 전지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니까 막 뛰어오세요 웬일이신가 했더니 오늘 낮에 노인회관을 가셨대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유명한 작가가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거 누구요? 저희 주인 아저씨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 뭔 유튜브를 보여주더래요 대통령님의 추천사람 이 양반이 눈도 잘 안보이니까 대충 보시다가 그리고 알릴레오 북스에 나온 걸 보고 전 줄 모르셨어요 아 거기는 화장하고 막 꾸미고 있는 얼굴이고 저 집에서 맨날 몸비를 입고 막 머리 이렇게 뻗어가지고 댕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지하 작가 이러니까 전 줄 아신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싸인권을 두 개만 기증해 줄 수 있냐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해드리죠 그리고 가지러 들어가는데 등 뒤에 저희 주인 아저씨가 외치셨습니다 내 건 따로 제가 불에 내려와 산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겪은 일이고요 근데 그래봤자 우리 아저씨는 오늘도 또 이렇게 꾀재재재한 모습으로 몸빼 입고 엄마 밥 나누고 있으니까 또 까먹으십니다 잘나가는 작가인 거 그리고 시골분들 책 안 읽으시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저는 그냥 동네 누구 누구 집 딸내미 뭐 일 뿐이고요 이런 게 사람을 들뜨지 않게 나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작가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을 수집하고 그 말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 돌이켜보니까 서울에서 주서들은 말 중에 소설이 되는 말이 잘 없었습니다 야 오늘 경기단길에 가자 거기 어느 뭐 뭐 파스타를 잘하는데 이런 말은 소설화 되기에는 너무 가벼운 휘발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내일 상을 받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어떤 동네 할머니가 벚꽃 피는 날 제가 꽃구경을 가다가 할머니를 만나서 어디 가요 그래서 아 꽃구경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벚꽃이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벚꽃을 이렇게 오시면서 아휴 자는 참 없어 저는 그 말 너무 감동 쟤는 정이 없대요 이 말은 누군가 정을 나누고 살아야 할 대상을 잃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저는 친정엄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벚꽃이 사나흘만에 푸르륵 가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곁에 오래 살아서 정을 나눠주지 않은 저 벚꽃처럼 훌쩍 가버린 엄마를 늘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자는 정없어 이것은 그분이 살아온 한 삶이 실린 말이고요 이런 말들이 문화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은 요즘 서울서는요 남의 말 함부로 갖다 쓰다가 고소당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당신의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십니다 갖다 써도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 글을 영원히 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갖다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각인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 말을 좀 더 본전을 뽑아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을 시켜야 되나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너스레가 좋진 않아가지고 그럼 할머니 산수유 보러 가실래요? 그랬어요 산수유는 한 두 달 피어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피식 웃으시면서 갸는 소급사 짐작 가시잖아요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밥대는 태워가는데 눈치 없는 손님이 가지를 않아 뭐 이럴 때 그 애태우던 마음이 떠올라서 피식 웃으시면서 갸는 소급사 이러십니다 저는 시골 속에 사실은 현대의 인간관계의 고독함 무의미함 이런 것들의 답이 시골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 공동체 안에 그리고 작가들이 수집해야 할 살아있는 말도 시골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더 번다고 해도 서울로 떠나지 않고 대통령님이 양산을 지키시듯이 저는 구례를 지키려고 생각합니다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둘이 마주보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알아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서 간신을 받는데 역시 저는 수업하면 저희 학생들이 절반이 자는데 여기 다 저런 게 저런 게 역시 그냥 십만 구호 작가는 그냥 작가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관계를 해주셨죠 책 못지않게 아주 그리고 아까 작가님 말씀 중에 잠시 나왔는데 또 이제 기쁜 소식은 내일 우리 작가님이 오영수 문학사 혹시 오늘 원하시는 분들은 책에 사인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꼬마들은 어디서 왔어요? 학국 학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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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